내성 손발톱은 아주 고통스러우며, 걷거나 꽉 끼는 신발을 신으면 정상적인 하루가 악몽으로 변할 수 있다. 이 그래서 내성 손발톱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내성 손, 발톱의 원인 손톱은 박테리아가 몸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어벽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용상의 이유로 손발톱을 깎긴 하지만,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는 것도 건강 및 위생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손발톱을 잘못 깎는 방법이 내성 손발톱을 포함한 많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자. 게다가 꽉 끼거나 뾰족한 신발을 신을 경우, 문제는 더 악화되며 다른 것은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 내성 손발톱은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압력 때문에 손가락이나 발가락 부분에 붉은기와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심한 경우에는 고름이 나올 수도 있다. 안으로 자라지 않도록 손발톱을 제대로 깎자. 내성 손발톱이 잘생기는 사람이라면 깎을 때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혼자 깎을 때는 통증을 피하기 위해 매우 주의를 해야 한다. 완전한 손발톱 관리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자. 준비 재료 각질 제거 비누 큐티클 리무버 네일 클리퍼 네일 파일 이쑤시개 사용 방법 시작하기 전에 먼저 미지근한 물에 발을 담글 것을 권한다. 라벤더, 유칼립투스, 엡손, 소금 혹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물에 넣을 수 있다. 발을 15분간 물에 담가, 발톱이 부드러워지고 깎기 더 쉬워지도록 한다. 그 다음 발뒤꿈치를 중심으로 각질을 제거하고 마사지를 한다. 잘 헹구는 것을 잊지 말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잘 말린다. 그 다음에는 큐티클 리무버를 바르고 이쑤시개로 불필요한 큐티클을 제거한다. 발톱이 네모, 모양이 되도록 곧게 자르고 네일 파일을 이용할 수도 있다. 가장 자리를 너무 짧게 깎는 것은 안쪽으로 자랄 가능성을 높다. 내성 손발톱을 위한 면송기술 내성 손발톱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족부 전문의에게 갈 수 없다면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가 요법들이 있다. 예를 들어 면송기술이 있다. 먼저 뜨거운 물에 앱송 소금을 넣고 15분간 발을 잘 담가야 한다. 발톱이 부드러워지는 것에 더해서 감염을 방해할 수도 있다. 준비 재료는 손핀셋 네일 클리퍼 항박테리아 연고 밴드 사용 방법. 발톱을 똑바로 자르되 가장자리에 뾰족한 부분이 없도록 한다. 핀셋으로 내성 발톱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린 후 면송을 아래에 넣는다. 튀어오르지 않도록 가볍게 누르고 튀어나온 면송은 잘라낸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항박테리아 연고나 크림을 바르고 밴드를 가능한 한 조이게 붙인다. 너무 꽉 끼는 신발이나 양말은 며칠간 신지 않도록 한다. 면송은 매일 교체한다. 내성 손발톱을 위한 자가요법 손발톱을 제대로 깎거나 면송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더해 이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효과적인 자 가요법들도 있다. 요오드 용액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신발을 벗고 미지근한 물에 포 비둔 요오드를 넣어 발을 담근다. 이 약은 곰팡이균 및 감염을 없애고 내성 손발톱이 자라면서 생기는 고름을 예방하는 강력한 항균제이다. 레몬 조각 레몬에 사는 감염을 해소하고 손발톱을 자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레몬을 한 조각 잘라 해당 손발 톱에 올린다. 밴드를 붙인 다음 하룻밤 동안 둔다. 에센셜 오일 오일은 보습 및 피 부연화 작용과 함께 특정한 신발을 신을 때 살의 발톱이 가하는 압력을 줄이는데 좋다. 티트리 오일, 항박테리아 및 항진균과 베이비 오일, 향이 좋음을 사용할 것을 권한다. 밴드나 반창고 밴드나 반창고를 이용해 안으로 파고든 손발톱을 당김으로써 압력을 줄일 수 있다. 붉은기가 줄어들고 염증이 가라앉으면 다시 손발톱을 깎을 수 있다. 내성 손발톱 예방법 손발톱 관리는 항상 필수적이며 내성 손발톱이 아닐 경우에도 해당된다. 양호한 상태로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할 경우 집에서도 할 수 있다.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고 주의해서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손발톱을 짧게 깎고 파고들지 않도록 곧게 깎는 것이 좋다. 대략 3주나 한 달에 한 번 깎아야 한다. 내성 발톱이 있을 때는 페디큐어를 바를 때 더 악화될 수 있으므로 피하도록 한다. 먼저 부종과 감염을 달아 앉혀야 한다. 치료되는 동안 통증을 예방하고 안쪽으로 자라는 것을 막기 위해 앞이 넓은 신발을 신는다. 필요할 때만 신발을 신자. 집에서는 맨발로 다니거나 발가락이 뚫려있는 신발을 신도록 하자. 이미지 제공 위키하우.com